여기 지금 서울숲이군요. 서울숲이고요. 저기 뒤에 보세요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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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와 이쁘다. 그래서 계속 자전거를 자전거를 타면서 갱성을 즐기려고 자전거 대여서로 가서 자전거를 좀 빌려서 왔어요. 타보겠습니다. 그만 밀어줘. 그만 밀어주세요. 그만 앞으로 밀어주세요. 그만 앞으로 밀어주세요. 그만 앞으로 밀어주세요. 그럼 넌 꺼내. 됐어. 이제 그만 그만 그만. 밀어주는 게 뭐예요? 형 이제. 이거 안된다니까.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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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와라와라. 나와라고. 너 안된다고. 나와라. 끝 요즘에 자전거 좋은 게 있으면 비켜왔습니다, 자전거 가보내요 차 트렁크에 안 들어가 있고 너무 작아요 하지만 빠르게는 살 수 있습니다 손 놓고 탈 수 있어요? 손 놓고 탈 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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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타는 기분이 어떤가요? 네 어떤 기분이냐고요? 안녕하세요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너무 상쾌해요 잘 가져요 자전거가 이리 좀 가고 또 도망가면서 집중바지의 동행 집중바지로 부친 집중바지로 부친 집중바지로 부친 집중바지로 부친 집중바지로 부친 sembjoy 안녕하세요 저거 내리막길에 올라갔는데 여기だけ 나는 한번 타고 볼게 나는 여기에서 걸어야 돼 오우 그리지 않는 집 집이 있을 때 사람 옆에서 반짝반짝 떠나지마 가아 후우! 길어질게! 다리다!